자 과연 2라운드에서 아쉽게 탈락한 이분은 누구일지? 누구일지?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뒤만 봐도 알 것 같아. 어? 아닌 거 아니야? 이분은 바로!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. 뒤만 봐도 알 것 같은 거 아니야? 이분은 바로! 이분은 바로! 15년차 배우 김연숙 씨입니다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선배님 안녕하세요. 어머 얼굴이 반쪽이 됐어. 살을 뺀 사람은 슬램덩크가 아니고 이분이었습니다. 살을 엄청 뺐네.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시죠. 네 안녕하세요 김연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세상에 말한 자들을 구원하러 온 동동교 교주 다산의 상제 졸산드롱! 아니 사람을 이렇게까지 중독시켜놓고 이렇게 해요 정말? 남자한테 여자는 세종일 뿐이야. 평범한 여자 진품이고 처절한 왕품이야. 뜨거운 아슴과 끈뜨난 다리 뜨거운 충돌 대단해시며 일단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저 투표해 주셨던 21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소중한 분들이에요. 소중한 분들이에요. 노래 진력도 대단하시네요. 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저는 그냥 이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진짜 영광스럽네요. 또 그 이유가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저 진짜 광팬입니다 제가. 저 우리 이승철 씨. 네네 아 진짜 제가 구할 때부터 좋아했어요. 슬픈 사슴 뭐 외면 다른 해가 꾸는 꿈 쾌상 이때부터 좋아했습니다. 아 이승철 씨는 누구에게 투표하셨나요? 저는 알겠습니다. 아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.